이제 챌린지, 가수를 따라해서 올려보는 거를 한번 해 보려고요. 영상으로 짧게.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이게 커버댄스라고 하는. 맞아요, 커버댄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좋아하는 분들의 뷰가 깔리고요. 맞아, 맞아. 아이고. 진짜 완전 핫했죠, 챌린지. 남자들은 어렵겠는데. 우리는 숙자면 된다. 숙자면 하자. 좋아. 남자할래, 여자할래. 이번에는 둘이, 두 분이 먼저 해 보시고. 따라하면서. 가볼게요. 바지까지. 열심히 하려고. 숙자면 큐어. 오, 귀여우셔. 오, 느낌이 있어요. 잘잘하지. 와. 잘한다. 이거 뭐 하시네. 이 춤을 좋아해. 잘 맞네요, 이 콘텐츠가. 마지막은 너무 좋았어. 마지막은 너무 좋았어. 마지막은 너무 좋았어. 비교가 너무 좋았어. 노래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개다리 춤, 갑자기. 개다리. 고장형 품성. 이게 뭐야? 너무 많았다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몸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어머. 이게 아니야, 이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진짜 아무침이네. 나 눈물이니까. 왜 이렇게 하실 거야? 너무 귀여워. 보기 좋은데. 마지막으로 하셨어. 마지막으로 하셨어. 마지막으로 하셨어.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이런 게 더 퀴 것 같아.